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외치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총선 패배로 예정에 따라 2025년 금투세가 시장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금투세 도입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투세는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증권거래세율을 점차 낮아지는데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한 종목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그냥 둔 채 자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입 시기입니다. 시기가 너무 이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되는데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밖에 없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지수가 폭락하자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먼저 갖추고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가 부과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 27.5%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큰손의 매도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도 가세, 단기 또는 중장기에 걸친 하락장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 되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식시장 활성화가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노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대한민국 국민과 2030 청년들이라면 고민을 안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투자한 국내 기업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주식시장 큰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한 수익률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넷째, 세수가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대로 하락장이 온다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거래세가 대폭 줄어 이전보다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수 예측이 쉬운 거래세를 낮추고 금수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단점이 많습니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소탐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세수가 우려되면 금수세를 폐지하고 차라리 거래세를 소폭 올리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래세야말로 외국인, 기관, 개인 등 모든 주체가 동등하게 생금을 내는 조세 형평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문제는 국부 유출 및 부동산 재상승 우려입니다. 금수세가 시행되면 뭉칫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파이터치 연구원은 금수세를 강행하면 집값이 73%나 뛴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익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테고 연금 고갈 시점을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세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금수세 시행으로 거래세율이 더 낮아지면 단타 거래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단기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장기 투자 문화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주식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시절 부동산 폭등과 물가폭등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으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어 5년 만에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 나라 국민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총선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또다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지선과 대선이 남았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패배한다면 이 나라에 사는 무지한 국민들은 또다시 고통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